좀 이상한 짬뽕 아닌가요? 가장 그거를 촉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뭐냐 바로 이게 특검법들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진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오늘 상당히 좀 즐겁고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고 국민의힘도 아는 것이죠 이미 그 레임덕에 들어가고 실질적인 사퇴 압박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192석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거의 산사태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아니면 탄핵 의미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지금 지도부 구성부터도 좀 난항 아닙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데드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통을 좀 강화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대화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듯이 사람 안 바뀐다 그 신용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서로 알아야 돼요 여도 알고 야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고 가장 그거를 촉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뭐냐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게 특검법들이죠 민주당은 이제 특검법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제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도 정당성이 있고 국회의원 개인들도 다 정당성이 있는 거 왜냐 국민들이 다 같이 선출해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권력상으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런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는 범야권에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한다 이것도 계속해서 거부한다 이러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또 발생하느냐 당연히 뭐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죠 이탈표가 생기는 것이죠 국민의회에서 이탈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대두덕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왜냐면 200석이라는 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소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걸 재의결해서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발점이고 총매제다 그다음에 첫 번째 도미노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조국 대표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또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온갖 시선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가족 이제 대통령 부인과 장모 처남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을 공정 정의 법적 정의 이런 것들을 외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훨씬 더 많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봐요 이번에 총선이 결국 그거잖아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이쪽이 더 잘못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대통령실로써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정책 기조를 전환 안 하겠다고 지금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성공한 정책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컨대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긴축 재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당정 관계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글쎄요 이게 좀 맘대로 될까요 아마 대통령은 그래도 좀 그립을 쥐고 가려고 싶은 부분이 있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 그런 걸 거부하겠죠 이제 뭐 공천권도 없고 공천 눈치 볼 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말대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레임덕에서 이제 데드덕으로 좀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당정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의원들은 이제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안 하면 국민의힘 자체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거리 두기 아니면 대통령의 탈당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겠죠 서서히 무너지느냐 아니면 빨리 무너지느냐 데드덕이 언제 오기는 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 특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특별법의 여하에 따라서 시계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데드덕은 피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십이 대 국회도 지금과 같은 싸움 계속될 거다 당분간은 그리고 상당히 혼란의 시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은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글쎄 정치라는 게 뭐 그렇게 쉽까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맞는 얘기라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가 어느 선거에 후보로 나올까요 그런데 뭐 예측이라는 건 가능하죠 예컨대 뭐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이렇게 약진을 하고 범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예상은 조국의 강에 빠져서 민주당까지 폭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조나 땡 조국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글쎄요 보수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확신할 수 없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인구 구성 세대를 좀 살펴보면 지금 20대 30대가 무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층이 지난 대선 때는 특히 이십대 이대남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상당히 합리적인 투표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양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좀 떨어지거든요 투표율은 좀 좀 떨어지죠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삼팔육 세대가 육십대 초반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60대 이유를 무조건 보수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에 아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계층으로 자리 잡아서 상당 기간을 지속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20대 30대는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무당층이 많지만은 이분들이 또 투표 성향이 사 50대 60대 그다음에 70대 이분들보다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향으로 보면은 진보 성향이 다수인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가 향후 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좀 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쎄요 변수가 많죠 일단 20대 30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소위 말하는 연령 효과에서 얼마나 벗어나 줄지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초반도 이분들 역시 물론 지금은 그 세대 효과 때문에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이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선이 결국엔 중간 평가 성격이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그 성격이 상당히 강했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쏙 빠졌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은 양 정당 간의 강경 세력들 간에 갈등의 정치 혐오의 정치 배제의 정치가 지금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총선에 들어가서 서로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들을 민주당 지지층들은 죽여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또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들이 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죽이기 게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난 일 년 반 동안의 정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안 좋다든지 물가가 너무 너무 높다든지 민생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지적들은 야당에서 계속 나왔는데 남북 관계 외교안보 이 부분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거의 안 나온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반드시 재평가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남북 관계라든지 우리의 외교 정책의 변화에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반도를 신냉전 방공 중심주의로 끌고 가면서 너무나 그 중국과 러시아 이런 쪽과 너무나 각을 세우면서 우리는 경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그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이 아세안 이런 지역으로까지 우리가 외교 역량을 넓히고 우역 관계를 확산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다 그래서 신북방 정책도 다 끊겨 버린 거고 중국 러시아와 경제 관계도 안 좋고 중앙아시아 5개 국가도 경제 관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아세안 10개 국가도 별로 경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과도한 이념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용 외교, 신리 외교는 완전히 상실한 그런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난 것이죠. 북한에서는 남북 관계를 이제 더 이상 특수한 민족 공동체 관계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명시를 해 버린 거거든요.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지금 북한에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철도도 끊어버리고 도로도 끊어버리고 뭐 하다못해 평양에 있는 통일 관련 탑들도 다 뽀개 버리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이 국가로 가버리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미사일은 날라다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심판을 가지고 와서 정당하게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해서.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를 반드시 좀 바꾸는 데 민주당이 추동을 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나 아니면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같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일단 그. 정치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학자 입장에서 이제 뭐 경제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 좀. 이제 좀 만족스럽지 않은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물가 대책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힘든데.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가 없으니까 투자도 없고 재정을 풀어줘야지 소위 말하면 케인즈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신자유주의이고 자유지상주의 정부다 보니까. 처음부터 등장해서 계속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유 시장. 이런 얘기만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할 때 전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봤어요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국가와 시장 양극단 그중에 하나만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시장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국가가 팽창되는 거 비대해지는 거 이런 거 싫은 거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원래 최소 국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한 그 미니멀스테이트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팽창되는 거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 공기업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원칙대로 간 거였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하고 균형재정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런데 또 표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표바하신 부자들의 부자 감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모순된 일이죠. 그러니까 돈 줄일 땐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서민들한테 갈 돈을 재정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정말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경기도 너무 어려운데 국가가 도와주지도 않고 돈도 안 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어차피 돈이 있는데 물론 뭐 경제 경기 경제가 안도라니까 부자들도 어렵지만 세금을 또 깎아준단 말이죠. 법인세도 깎아주고 소득세도 깎아주고 보유세도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재정도 풀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오르면 폭등을 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물가 관리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컨대 지금 금융만 해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들어와서 계속 자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이런 얘기만 하니까 금리가 막 치솟는데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또 시장을 외치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는데 또 금융사들 데려다 놓고 야 당신들 좀 금리 좀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오르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또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너무 앉은 자리에서 돈 벌어 간다 금융권이 은행들이 이 한마디로 그냥 은행권이 또 하루 아침에 주담대. 이자율을 또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칼팡질팡 우왕좌왕이에요. 시장으로 가려면 자유시장으로 가려면 일관되게 가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국가 개입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케인지주의를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 얘기는.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나 시장이나 이런 양분법으로는 이제 안 된다. 시장도 자유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고. 자유시장이 잘 안 돌아갈 경우에는 국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좀 이제 현명하게 해야 된다 경제정책도. 너무 극단적인 이념주의로 접근하면 안 된다 신자유주의나 뭐 자유지상주의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끌고 가려면 안 된다 경제는. 식물이고 생명 생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경제정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적절하게 동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고민해 왔던 사람들은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꼈죠 왜냐하면 원래 보수 정당의 국토 전략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어차피 경쟁력이 몰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들을 다 풀어내면서. 탈규제를 해 나가면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떡고물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낙수 효과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인데. 상당히 걱정이 많았죠. 그러면은 보수 정당이 들어서고 보수 대통령이 들어섰으면 그걸 일관되게 추진하면 됩니다 수도권 경쟁력이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그분들 보기에는 지역으로의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정책들이 밑받은 독에 물 붓기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수 시각에서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5년 동안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에 지방만 내려가면 지방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선심 선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는 이번에도 뭐 스물 네번에. 국민들과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개입이거든요 대통령의.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정치. 중립 의무를 어찌 보면 심각하게 위반한 겁니다. 근데 스물 네 군데를 다니면서 뭐든 다 해준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죄송합니다만 좀 이상한 짬뽕 아닌가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결정판이 있었죠. 또 한동훈판 그렇죠.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들을 이제 서울로 편입시켜 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균형 발전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수도권을 확장시키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충돌적인 정책들을 표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평가를 받은 거고. 왜냐하면은 편입을 약속했던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좀 호되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일관성을 지켜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좀 역사적으로 따지고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원래 민주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열심히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로 부울경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일거에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여야가 다르더라도.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으면. 그거를 받아서 더 잘 해나가는 게 그게 제정신 가진 정당의 입장일 텐데. 이게 들어와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면서 내놓은 게 뭔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동맹이라는 걸 또 갖고 와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그러면서 또 행정통합이라는 걸 또 들고 와요. 제가 유럽의 유럽 통합을 연구하기도 한 학자지만. 경제 동맹이라는 게. 도대체 부울경에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행정통합이라는 거는 아니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부울경의 행정이 통합됩니까. 그럼 지금 자치단체장이 세 명인데. 이게 어떻게 한 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우왕좌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일이 안 되는 거죠 워낙에 정책 자체가. 추진력이 없고 느닷없이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또 표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랴부랴 총선용으로 내놓은 게. 이게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특별법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면은 적어도 그 내용 안에.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이라는 게 어떻게 도시 외교를 펼칠 것인가 서울 중심의 외교 말고. 부산이 어떻게 도시 외교를 펼쳐서 부울경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외교력을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필요한데 제가 특별법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산업 발전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외교 부분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밀어붙여서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하다가 경제 동맹하다가 행정 통합하다가 또 느닷없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하다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선거가 올 때마다 이러지 말고. 저는 그 이번에 부산의 여야가 좀 모여서 부산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짜 우리 부울경이 앞으로 정말 백 년을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보수 진보가. 정말 합세를 해서. 그랜드 플랜을 이제는 좀 만들 때가 됐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좀 준수하고 서로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소위 말하는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이 암울한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여야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부산을 끌어 나갈 거야 내가 끌어 나갈 거야 너는 안 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을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뭐 당분간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상황이 좀 그 처음에는 일단 이천 명으로 그냥 강경하게. 대통령에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총선 전에 어찌 보면은 밀어붙여서 이기면은. 여태까지 그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렸던 의사협회라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강력한 이익 집단을. 본인이 한번 이제 눌러버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한번 밀어붙였는데. 의사협회가 그리고 의사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닌 거죠. 왜냐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건강을 담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상당히 좀 표가 빠진 것도 사실일 거예요 국민의힘 표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슬금원이 각 대학에 맡겨버린 거 아닙니까 정원을 알아서 정하라. 그래서 이천 명 정도가 됐던 게 이제 뭐 거의 한 천오백 명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의사분들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서로 간에 전공의별로 뭐 학생별로 교수들 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막 겹치고 있지만. 이 의사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기에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한번. 폭풍을 맞은 것이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맡기면서 자율적으로 한 천오백 명 정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각 대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의사분들은 일단 칼을 꺼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지면은. 의사분들도 다음부터는 이제 번번이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이 집단이라는. 이 이미지가 무너져 버리는. 그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에. 쉽게 이번에 물러나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모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국가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증언하는 선을 정하면 된다 왜냐하면. 의사분들도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가세를 하고. 요즘 이런 걸 현명하게 대화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양당 간에 맨날 이렇게 싸움만 하고 갈등만 하고 혐오만 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요. 국가적인 현안은. 좀 모여서 인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뭐 삼 년 과제로. 만들어서 해결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여야를 다 떠나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공동으로 실행하는. 이런 좀 이제 성숙한 이 시민의식을 좀 우리가 가질 때가 됐다. 정치 문화를 가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 찍으러 왔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